새끼 백발은 실꽂이가 있는데 이네야 백발은 한 고향밖에 갈 데 없다.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안이 노지는 문탈에 난 무가 기쁜 맘에 돋대지는 개싸공아 워 나라는 낼 단배요 일대 문장 소독 났네 얼씨구라 절씨구 기화자 좋네 안이 노지는 못하리로다 경상북도 울진군 남북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평해업 월소밀리 평해업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울진읍 쪽으로 약 2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달효마을이라 불리며 어른을 공경하며 효를 실천하는 장수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이곳에는 70년을 한결같이 함께 사랑해주며 살아가고 있는 인꼬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로 19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 이태산 운과 70년을 함께 해로하고 있는 손삼진 여사입니다. 5.25 참전 용사로 19삼진 여사입니다. 나? 19살 때 가셔가지고 몇 살 때 나오셨어요? 27살 때 나왔어요. 내가 전반 근무도 오래 했어요. 전반에 일주일에 구웁고 손님 짜가지고 철마 두드려가지고 손님 짜가지고 물 마시고 손님 먹고 했는데 입에 당겨서 싫더라 어머니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집에도 안 나와요. 밖에 안 나가세요? 안 나와요. 셋이 그래도 안 나간다. 다치신 거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어디 다치는 뭐 다리? 다리? 다리가 요거 요거 이렇게 더웠는데 밭에 이렇게 더웠는데 뚝 소리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거 비용가 있길래 요거 빼가 다 됐다 그래. 아 그래가지고 두 달 있다 왔어요. 아 병원에 두 달 계셨었어요? 울진 병원에 우리 울진 병원에 우리 울진 병원에 두 달 있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그냥 막 던지더만 이래다 죽기 후에는 울진 국민 병원에 있다고 연세드신 분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어 아무래도 행동 자체가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출을 하실 모양입니다. 양발 안 신으세요? 양발 있는데 안 신으세요? 안 신으세요 양발? 할아버지 혼자 외출한다고 하니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문 앞까지 나가 할아버지를 배웅해줍니다. 두 부부는 할아버지가 외출하는 시간만 빼고 스물 네 시간 함께 붙어 있는 인꼬부부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나가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요즘에 유일한 소일거리는 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평해업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문 앞까지 나가 할아버지를 배웅해줍니다. 그렇게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할머니 보란듯이 마당을 두 바퀴 돌고 쌩하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두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동네여기에서 할아버지의 반가운 자동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곧바로 집으로 쌩하니 들어가십니다. 그 뒤를 쫓는 우리 카메라 감독은 오늘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니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있다면 예전의 전기 자동차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쌩한 일을 많이 받으니 그 뒤를 하다니는 그 뒤를 마치고 저는 이렇게 탕수하니 그 뒤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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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그러면 어디 어디 가세요? 후포도 나가세요? 후포도 나가고 오늘도 후포도 갔다 왔는데 아 오늘 후포도 갔다 오셨어요? 어 할머니 심부름도 이거 타고 가서 하세요? 뭐 음식 같은 거 사오고? 아이 그런 게 아네 그럼 혼자? 내 혼자 갔다 오지 할머니 뭐 심부름만 그저 아들 다 사줬는데 뭐 아들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 사줬는데 아들 할머니 다 마다 오지 그지밥 아 그래 갔다가 한번 나갔다 와야지 아 주로 그럼 저기 병에 나가면 어디 가세요? 병에? 병에? 병에 오늘 일부러 후포도 갔다 왔어요 아 일부러? 아 5도 센터 함박필이 돌아왔지 병에 가셔서 그러면 커피도 한잔 드시고? 커피도 먹고 뭐 그 친구분들도 병에 나가시면? 많이 있지 많이 계세요? 네 혼자서 오고 뭐 사람 말고 음 그날 저녁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있다고 하면서 장롱 안에 구이 간직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게 몇살때에요? 21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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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인다는 할아버지 제약관은 이 사람들 지아 어머니 아이들 여섯을 모두 이 집에서 낳고 키우면서 어려웠던 시절 정신없이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는 밭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하나 감자씨를 정성스럽게 심으면서 싹이 빨리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럴 순간 오면 올라오잖아. 아기 이래 올라오잖아. 그동안 마을 동해관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썰렁했지만 오랜만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새 마을의 회원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마을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태산동에 멋진 자가용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안히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오늘 월송일리 새마루회에서는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시는 동네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마을의장과 새마을의 회원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안부도 묻고 건강도 살피면서 선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못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월송일리 새마을에서는 마을 회의를 거쳐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안부 묻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송일리는 155가구에 약 2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분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회관을 오랫동안 폐쇄하다 보니 늘 집에서 생활하시고 있어서 안부 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로 효친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떡 도시락과 선물 구름이를 준비해서 오늘 안부 묻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장수마을이고 또 소를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명칭은 달로마을이었어요. 효자가 많이 나는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마을이고 또 우리 이 덜에 이 앞에 옛날에는 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송이란 마을은 달빛에 솔그림자가 있어서 월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심도 좋은 마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마을이고 고려 때 삼척 김시들이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을들이 한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동네 합을 위해서 모두 다 협조를 해주십니다. 동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한 떡과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일단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차를 타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강부형 집으로 글로서 차대해놓을까? 아이 됐다고만 강부, 차로 차로 가면 되잖아. 하나, 하나씩 들어가자마 그럴까요? 내 떡은 내가 들고 갈게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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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이태산홍과 손삼진여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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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감자를 심고 있던 손삼진여사는 특파키 손님들 방문에 어리둥절합니다.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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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니, 아니, 오래 살아야 또 정하세.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만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뵈라 이랬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한 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 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장사하세요. 뭐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이장이가 잘 말래가지고. 아, 이장이 잘 말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갈게요. 네. 자, 이거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좋은 뜨거워. 뜨거워. 아주 밥까지 먹고 오래 살았고. 먹어봐라, 뜨거워. 음, 뜨거워 맛있다. 내가 생각하고 먹었어. 아니, 내가 생각 없는지. 아니, 이거 무슨 소리가. 한나서 자수소. 이게 다 먹나. 이거 먹어보라, 이거 먹으란다. 어. 줘. 줘. 흐흐흐흐흐흐. 이게 한나서 마크 먹으려만. 아이고, 이. 아이고, 이. 뭐, 떡도 맛있게 해가 아니고. 뭐, 이, 백살목들 사왔다 이거 먹고. 너무 오래 살아면 안 된다. 할머니가 이렇게 떡 입에 넣어주시니까 좋아요, 아버지? 조금만 이렇게 말아가라, 그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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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도 주셨네요. 마스크도 다 해갖고. 마스크도 주시고. 또. 궁꽃질거리도 주시고. 풍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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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쇠 놔둬서 내가 그래. 일일이 문역 들어오니까 하루나 왔잖아. 여기서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여기 안태고. 우리 시방역 3대, 4대, 내까지 5대 지납니다. 여기 평양에 업에 업만 사는 게 4대 지내요. 할머니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왼삼촌이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시, 6시. 아들 모심 아들만 6시인데 부산에 서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온장 하나 있고 많이 만난 날 항상 재밌다. 만날 재밌게 사오고 항상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부인과 그런 그를 의지해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라는 동반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어 언제나 의지하고 기대였던, 언덕이었던 남편 이들의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러브스토리아 러브스토리아